안녕하세요. 송정희 전장매입니다. 자전거 타고 지금 하이킹합니다. 자전거 타고 하이킹 하거든요. 한번 달려봅시다. 저기 한번 달려봅시다. 연상은 그래 길게 안할거고 오늘 오후부터 하면 비가 있는데 지금 구두포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구두포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구두포 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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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너무 맑다. 물이 상당히 많다. 저거에는 정원 달꽃만이 났는데 거기에 사람들 꽃사전 찍으러 올라갔는가봐요. 사람들 소리 많이 나네. 사람들 꽃사전 찍으러 갔는가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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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안에 두사람 다니는데 두사람이가 다진 꽃사전 찍으러 갔는가봐요. 여러분들 아주 옛날 집이죠 등대집 등대집 희한하죠 저 옆에 등대가 붙었어요 저 안에까지 타고 다시 또 여기로 와야지 저한테 좀 내리쫌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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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낭사는 거 구경하세요. 자 앞에 조금 더 가볼게요 이제 자음차를 끌고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 위에 태극기를 보내주세요 아 나야 이제 앞에 가 청사보 다리 도리юда 이제 앞에 가 청사보 다리 도리 다라리라리라다니 천사 보호 다리 또 천사 보호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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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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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안녕. 잘 달리고 있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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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킹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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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